자영이 갈게요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화보를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은 뷰티 화보여서 다양한 메이크업을 하면서 촬영 중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화보 촬영이라 굉장히 떨리는데요 티를 안 내고 코처럼 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, 여기 보고 있어요? 어, 네 1. 2. 3. 4. 5. 6. 5. 5. 5. 6. 6. 5. 6. 5. 5. 5. 5. 5. 5. 5. 6. 6. 75. 제 입술은 grande 5. 6. 무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, 하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드디어 네이버 7월호가 끝났습니다. 여러분 이번 7월호 핑크핑크하게 만들었으니까요. 많은 기대할 사랑 부탁드려요. 안녕!